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이별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시청과 운면동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상 땅 찾기 줄여보셨나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무료로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상속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신청족시 조회 결과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 하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스마트 국토정보 사이트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